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11번째 원자번호 11번 소디움입니다. 소디움은 3주기의 첫번째 원소이자 가장 흔하게 온갖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원소이며 우리에게는 이름으로 인해 혼란을 주기도 하는 원소입니다. 소디움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명칭으로 11번 원소의 이름은 소디움이며 원소 기호는 N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소디움이지만 원소기호로는 나트륨이라는 다른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정한 걸까요? 모든 과학표준 용어는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 줄여서 아이유팩이라는 단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학용어들은 국내에서는 대한화학회가 아이유팩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거나 조정합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소디움과 나트륨이라는 이름이 중복 사용되었지만 이유로는 소디움이라는 명칭만을 표준 용어로 사용 중입니다. 왜 이런 복잡한 일이 생겼을까요? 소디움과 나트륨의 명칭이 어떠한 이유로 바뀌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나트륨이 독일식 표현이며 소디움이 영어표기이기 때문에 세계대전 이후 과학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후 자연스레 중복 사용되던 용어가 영어표현으로 정정되었다는 속설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겠지만 백번원소 이후의 합성원소 발견 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용어를 가지고 국가 간의 싸움이 주도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트륨에서 소디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문화재를 환수해 올바른 자리로 되돌린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소디움과 나트륨이 유래한 곳을 시작부터 찾아가본다면 의외로 소디움의 기원은 두통을 의미하는 수대라는 이슬람어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다넘이라 불리는 탄산소디움을 복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탄산소디움이 실제로 두통에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탄산소디움 과다 복용의 부작용이 두통이긴 합니다만 탄산수소소디움은 어느 정도 두통 완화를 비롯한 약으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체내에서의 변환이 작용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탄산소디움은 소다회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탄산소디움이 다량 함유된 혼합물이자 이집트 시대부터 미이라 제작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광물질인 나트론의 한 성분입니다. 나트론에는 이 외에도 베이킹소다라고 불리는 탄산수소소디움, 소금인 염화소디움, 그리고 황산소디움도 혼합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 소디움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디움의 발견 역시 전기분해 마스터 험프리 데이비경이 이뤄냅니다. 백금전극과 당시 개발되었던 볼타 전지를 이용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분리되지 않았던 다양한 원소를 얻게 되는데 소디움 역시 그 중 하나였습니다. 1807년 수산화소디움의 전기분해로부터 소디움 금속을 얻었다 하는데 수산화소디움을 얻는 것 또한 가장 얻기 쉬운 물질인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생성 가능했습니다. 두 전극에서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날아가며 용액 속에는 점차 수산화소디움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물의 전기분해가 진행되지만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며 금속소디움을 얻게 됩니다. 소다회에서 분리된 원소였기 때문에 험프리 데이비경은 이를 소디움이라 처음 부르게 됩니다. 그 자료는 보이는 바와 같이 매우 긴 제목을 갖고 있는 1808년 데이비경의 논문 32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이듯 알칼리 물질의 분해로 새로운 물질을 찾아낸다는 이야기이며 식물의 재를 의미하는 포타슈와 소다로부터 얻어진 금속물질을 포타슘과 소디움으로 이름 붙였다고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나트움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은 바로 다음 해의 일입니다. 흔히 데이비경과 비슷했던 시기 독일에서도 나트론에서 원소를 분리해 명칭 우선권에 대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과장되지만 소디움의 발견자는 험프리 데이비경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 발견을 1809년 독일 학술지인 아날렌데어 피직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편집자 중 하나였던 독일의 물리학자 루트비 히빌레름 길베르트가 주석을 추가합니다. 논문의 45페이지 하단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몇몇 부분만 해석하자면 우리의 독일어식 명명법으로써 칼륨과 나트로늄을 제한하는 바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길베르트는 독일에서 대응되는 단어를 활용하기 위해 원소가 분리된 재료의 독일어 명칭을 기준으로 새로운 제한을 했던 것인데 이 일이 계속 커지며 단어가 분리됩니다. 그 역할은 화학사에서 빠지지 않는 화학자인 옌스 야코프 베르셸리우스의 영향입니다. 베르셸리우스의 여러 업적 중 빠질 수 없던 것은 다른 방식의 원소 기호를 만든 것입니다. 연금술의 기호 시대를 거쳐 원자론으로 유명한 돌터는 동그란 원 속에 다양한 형태로 표기하는 원기호를 도입합니다. 원기호는 원자들 간의 연결 형태를 표현하기에는 충분했지만 다양성과 명료성이 부족했으며 베르셸리우스는 하나 혹은 두 글자의 알파벳을 이용해 원소 기호를 정리하는 방식을 제한합니다. 베르셸리우스의 초기 기준에 따르면 비금속 원소들은 한 글자의 알파벳으로 표현되며 수소, 붕소, 탄소, 질소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금속의 경우 연결되는 두 글자의 알파벳을 사용하며 소디움, 구리, 납을 비롯해 다양하죠. 만약 알파벳이 중복된다면 다음 혹은 특징적인 이후의 알파벳을 사용해 명명하는데 탄소가 C를 사용했기에 염소는 CL이 되는 식입니다. 베르셸리우스에 의해 확립된 원소 기호 방식에서 알파벳은 라틴어 원소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소디움은 자연스레 라틴어 명칭인 나트리움을 따라 원소 기호는 NA가 되었으며 NA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원소명 또한 나트륨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소디움의 이름과 원소 기호를 살펴본다면 현재의 명칭인 소디움은 원소의 최초 발견자가 붙인 이름을 따른다는 기준에서 올바른 명칭입니다. 그리고 소디움과 닮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NA라는 원소 기호 역시 라틴어 명칭으로 원소 기호를 만든다는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국어원 표준어에서 역사적인 사용과 국민들의 친숙함을 고려해 소디움과 나트륨 모두를 표준어로 하고 있는 만큼 무엇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소디움은 자연대나 공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의료와 보건 계열 그리고 영어 문화권에 살거나 영어 문화권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나트륨은 국내 기준으로 그 외 모든 일상 분야에서 사용되며 해외에서는 독일어 문화권이나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용어로 통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정착화된 용어에 병행 사용을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우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하나만 예로 든다면 해외에서 유입된 과자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자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한국인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져 유통되었던 제품명을 따라 누네띠네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자를 누네띠네라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며 실제로는 이탈리아의 디저트인 스폴리아티네 글라사테라 합니다. 제과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이탈리아 문화 관계자라면 당연히 스폴리아티네 글라사테라겠지만 그 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누네띠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소듐과 나트륨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자기에게 적합하며 편한 명칭을 사용하되 남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본격적인 소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기율표를 펴고 소듐을 찾아보겠습니다. 소듐은 원자번호 11번이자 세로줄로는 첫번째 줄인 1쪽 그리고 가로로는 세번째 줄인 3주기에 위치합니다. 수소를 제외한 1쪽 원소들은 알칼리 금속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구분됩니다. 염기를 의미하는 알칼리라는 표현에서처럼 1쪽 원소가 물과 반응해 생성하는 용액은 염기성을 띕니다. 산염기 실험의 단골 지시약인 페놀프탈레인을 사용하면 명확한 색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이라는 명칭에서 보이듯 소듐은 금속 원소입니다. 그것도 매우 무른 금속에 해당해 가위나 칼로 간단히 자를 수 있는 금속입니다. 실제로 잘라보면 뭔가 상당히 쫀쫀한 고무를 자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질의 단단함을 비교하는 익숙한 기준인 모스 굳기도를 통해 비교한다면 금속 소듐의 굳기는 단 0.5에 불과합니다. 연필심인 흑연 중 부드러운 형태가 굳기 1 정도에 해당하니 소듐은 금속임에도 흑연보다도 무른 셈입니다. 소듐을 자르면 공기 중에 산소화 매우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잘려서 내부가 노출된 곳에서는 은백색의 소듐 금속 표면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기와 오래 맞닿아 산화된 옆면에서는 백색 혹은 연노란색의 산화 소듐 막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듐 금속은 기름이나 미네랄 오일 등에 넣은 채 보관됩니다. 소듐은 금속이지만 상당히 낮은 녹는 점을 갖습니다. 녹는 점이 97.72도 뿐이 되지 않아 물이 끓는 것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액체 소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쪽에서 소듐 위에 위치한 리튬은 물에 뜨는 밀도 낮은 금속으로 유명합니다. 물에 뜨는 금속은 총 3가지가 있는데 리튬과 소듐 그리고 바로 밑에 포타슘입니다. 소듐의 밀도는 0.968로 물에 떠오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막상 물에 올리면 기포를 내며 격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소듐의 폭발입니다. 물과 소듐의 화학 반응으로 발생하는 폭발은 생각보다 강력하지만 안전상의 이유와 교육상의 이유로 매우 작고 얇은 조각만을 이용해 팡 소리와 함께 불꽃을 내며 터지는 정도를 보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물에 던져넣는 소듐 양이 늘어날수록 강력한 폭발이 발생합니다. 저의 풍부한 경험상 주사위 정도 크기에 소듐 조각을 던지면 보이는 사진과 같은 정도의 폭발을 만들 수 있고 대략 육과 같은 크기의 금속 소듐을 던지면 상당히 거대한 폭발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을 피우거나 폭발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빠르게 순식간에 모든 것이 타오를 때 더 큰 불이 발생합니다. 분진의 폭발로 엄청난 위력을 만드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듐은 왜 한 번에 폭발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덩어리를 던져 넣어도 순식간에 큰 폭발이 생겨날까요? 아주 빠르게 표면적이 증가한다거나 다른 현상이 숨어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소듐이 강력하고 빠르게 폭발하는 원리는 네온 분자 탐색에서 이야기했던 쿨롱 폭발 때문입니다. 확인을 위해 소듐 조각 대신 나크라고도 불리는 소듐 포타슘 합금을 이용했습니다. 소듐은 산소와 반응에 빠르게 산화되어 제대로 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성질을 갖는 일족 원소인 소듐과 포타슘의 합금을 이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나크에 녹는 점은 마이너스 12.6도에 불과해 액체 상태로 물에 떨어뜨려 즉각적인 반응을 관찰하기 편리합니다. 투입 0.4ms 후 뾰족한 금속 스파이크가 물방울에서 튀어나오는데 0.3에서 0.5ms 사이에 이 뾰족한 물방울은 용액에서 진한 파란색 혹은 보라색 형태로 둘러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용매화 전자라 불리는 형태이며 전자가 파란색으로 관찰된 현상입니다. 암모니아나 물 등 용매화의 용이한 물질을 이용해 테스트하면 새파란색의 전자들을 볼 수 있으며 이후 금속화 전자가 되면 구릿빛으로 변화합니다. 용어 그대로 용매 분자들에 의해 분리된 전자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해 색상을 나타내는 현상이며 더욱 확실한 관찰을 플라스마 처리로 주입되는 전자들이 용액 속에서 파란 아지랑이로 퍼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소듐에 대해 이를 시뮬레이션 했을 경우 도식에서 보이듯 녹색으로 표시된 소듐 원자들은 주위의 물분자와 반응하며 용매와 전자 형태로 주위로 급격히 내보내어 파란색 전자밀도 영역이 단 2피코세컨 만에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듐이 전자를 방출하며 원소를 양전화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데 양전화끼리는 서로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위로 분해되어 퍼지며 더 많은 표면적을 순식간에 생성합니다. 이 때문에 소듐은 커다란 폭발을 일으킵니다. 액체로 만들기 쉬우면서도 금속인 소듐의 성질은 의외의 사용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고속 원자로의 냉각제입니다. 보통 냉각을 위해서는 물을 사용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소듐은 고속 원자로 냉각제로서 물보다 유용한 장점을 여럿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금속인 소듐 원자들은 물보다 훨씬 작은 중성자 감속 효과를 갖습니다.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는 금속 원자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중성자는 수소 원자와 충돌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잃습니다. 이로 인해 물이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느리게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을 고속 원자로의 냉각제로 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소듐에 100도 미만의 녹는 점이 액화를 가능하겠다면 882.8도에 달하는 소듐에 끓는 점은 무려 785도 범위에 액체 소듐 구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100도 범위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물에 비해 7.85배나 넓은 간격이며 냉각이 가능한 구간이 더 크게 됩니다. 소듐은 금속이기 때문에 물에 비해 열전도성도 뛰어나 냉각제로 적합합니다. 무려 물의 120.5배에 달하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순서를 나열한 이온화 경향에서도 소듐은 상위권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자른 소듐 금속 조각 겉에 산화막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로 냉각제로는 오히려 좋습니다. 철 등 다른 금속에 비해 이온화 경향이 높아 더 쉽게 산화되는 만큼 원자로 금속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대신 산화되는 희생양극 기능까지 있는 냉각제인 셈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물이 섞이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다 터져버린다는 것 정도죠. 어차피 물이 줄줄 세게 원자로를 만들 정도면 어떤 사고든 곧 터지지 않을까요? 소듐이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 소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금, 즉 염화 소듐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고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언제나처럼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든 너무 적거나 많으면 좋을 리가 없다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듐 섭취량이 줄어들수록 혈압이 내려간다는 것은 확실히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 외에 더욱 직접적인 증상들에 대해 비교한다면 전향적 코어트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소듐 섭취량이 많을수록 관상동맥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및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1.5g 이하의 저염식을 이어갈 경우에도 좋은 영향은 없었으니 적당한 양의 소듐은 필수적입니다. 소듐은 혈장과 혈압 조절 외에도 여러 방식으로 신체를 조절합니다. 세포가 영양분과 수분 등을 유입시키거나 보존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하며 근육의 수축에도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뇌와 몸 사이 신경신호를 만들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입니다. 세포는 형태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듐과 같은 작은 입자도 마음대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대신 소듐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어 열리면 외부의 소듐이 세포 안쪽으로 유입되어 다량의 양전화를 내부에 형성하고 반대로 통로가 막히면 이동이 멈춰 전화 분리가 중단됩니다. 소듐이나 포타슘이 세포 내 외부로 이동하며 전화 분포가 변동되면 신경 자극이 되어 뇌와 몸은 소통하고 명령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인체는 매우 복잡한 구조인 만큼 소듐 채널은 한 종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 NAV 1.7이라 불리는 특정 소듐이온 채널은 희귀 유전성 통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이 발견된 이후 통증 치료를 위한 유망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성 통증 장애인 만큼 일부 가족에서는 NAV 1.7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다량의 소듐이 세포에 유입되어 극심한 만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족에서는 NAV 1.7을 차단하는 돌연변으로 인해 통증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개발된 적 없었지만 최근에는 NAV 1.7을 차단하는 대신 CRMP2라는 단백질을 사용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쥐가 뜨거운 바닥에서의 고통이나 꼬리의 뜨거움, 근육통 등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용이 소듐이라는 원소의 이동으로 만들어지며 소듐이 지나는 길을 제어하는 것만으로도 신경신호의 생성부터 만성통증의 제거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더욱 본질적인 소듐이라는 원자에 대해 살펴본다면 11번이라는 원자번호처럼 11개의 양성자와 11개의 전자로 이루어졌으며 여기 12개의 중성자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결과물은 소듐23입니다. 소듐23는 수많은 소듐 이성질체 중 유일하게 안정한 단 하나의 소듐 원자이며 자연계의 소듐은 모두 소듐23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찾아내고 또 만들고 있죠. 가장 가벼운 소듐 동위원소는 단 6개의 중성자가 존재하는 소듐17이며 가장 무거운 소듐 동위원소는 무려 28개의 중성자를 갖는 소듐39입니다. 특히 중성자 개수인 28은 원자 핵을 안정하게 만드는 마법의 수 중 하나였던 만큼 소듐39이 생성 가능할 것이라 목표되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중성자가 모여있어 거대 핵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2년 합성된 소듐37 이후 최근에 소듐38의 형성은 무려 20년 만에 발견입니다. 소듐 원자 이야기를 했으니 우주에서의 소듐을 보면 좋을텐데 사실 소듐 역시 최근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별의 운명을 소듐 함량 분석으로 예측할 수 있다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들인데 소행성인 3200파에톤의 정체별명의 꼬리를 설명하는데 소듐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해성은 소행성과는 다릅니다. 얼음이나 유기물 등 여러 물질로 이루어진 해성은 날아가며 비행 방향에 따른 먼지 꼬리와 태양풍의 영향으로 생성되는 플라즈마화된 이온 꼬리가 남겨집니다. 하지만 암석 덩어리인 소행성은 특별히 꼬리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3200파에톤은 노란색 꼬리가 관찰된 바 있습니다. 3200파에톤의 꼬리는 소듐이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수성보다도 더 안쪽 궤도로 태양에 가까이 가는 만큼 태양신 아폴론의 아들이자 빛난다는 의미의 파에톤은 매우 뜨겁게 달궈지며 암석 내부에 소듐이 끌어 분출되며 타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노란색 형태가 꼬리처럼 관찰된 셈입니다. 유명한 해성인 헤일밥 해성 역시 소듐 꼬리를 갖습니다. 밝고 커다란 먼지 꼬리와 그 옆에 푸른 이온 꼬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온 꼬리 내부에 작은 다른 꼬리들이 녹색으로 보이곤 합니다. 관측에 따르면 이 역시 헤일밥 해성 내부 소듐이 만드는 소듐 꼬리에 해당합니다. 소듐과 노란색 어디선가 들어본 느낌입니다. 가장 유명한 소듐 발명품 중 하나인 소듐 램프의 색상도 노란색입니다. 이제는 LED에 자리를 내주었지만 과거 가로등에 사용되던 노란색상의 전등들이 소듐 램프였습니다. 소듐 램프의 특징은 점화와 안정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빨간색 불빛이 켜집니다. 내부를 채우고 있는 네온에서 나오는 빨간 색상이며 네온 이야기에서 매우 자세히 소개했었죠. 점차 온도가 높아지며 램프 내부에 들어있던 금속 소듐이 어느새 기화되며 조금씩 노란색 색상이 강해집니다. 펜닝 혼합물이라 부르던 형태처럼 네온과 아르곤을 함께 섞는다면 초기 점화시 보라색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소듐과 노란색의 관계는 소듐 램프보다도 불꽃 반응색이라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소듐을 불꽃에 넣으면 열에 의해 들뜬 전자가 양자화된 에너지 주니들에 의해 빛을 방출하는데 소듐은 선명한 노란색을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유용한 전자 소자는 배터리입니다. 전기의 발명으로부터 원소의 발견과 다른 수많은 일이 이루어진 만큼 많은 양의 전기를 안전하게 모아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는 대단한 발명입니다. 사용되는 원소에 따라 수많은 배터리 종류들이 개발되어 왔고 이들마다 출력이나 용량이 다양해 용도에 맞는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듐 이온 전지의 작동 원리는 리튬 이온 전지와 동일합니다. 소듐 이온을 충전하고 방전하며 발생하는 전기의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리튬과 소듐은 같은 족에 속해 같은 전자 배치를 갖지만 이온의 크기나 원자량 등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 성능도 차이납니다. 두 전지를 비교한다면 미래의 기술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건 중 에너지 밀도의 경우 리튬이 더욱 뛰어납니다. 소듐에 비해 훨씬 가벼운 만큼 더욱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전지의 유용함은 에너지 밀도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인 가격에서 차이가 큽니다. 리튬은 톤당 7만 8천 달러에 해당하지만 소듐은 단 500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용화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 소듐은 연구와 도입이 진행된 중입니다. 소듐이 물에 다 폭발하거나 산화되는 등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없을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산화된 형태인 소듐 이온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심지어 과열이나 화재를 일으키는 리튬에 비해 소듐 전지는 열폭주가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리튬 전지와 달리 소듐 전지는 영하 20도에서도 90% 이상의 성능을 보입니다. 사용되는 금속 전극도 리튬은 구리를 사용해야 되지만 소듐 전지는 알루미늄이 쓰여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현재 사용되는 리튬 전지를 대체하거나 함께 사용될 수 있을 새로운 전지 분야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소듐은 그 중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듐의 재미있는 성질을 하나 소개합니다. 첫 번째 원소 수소 이야기에서 고압 환경은 수소를 광택 있는 금속 상태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압 환경에서 소듐은 뭔가 독특한 성질을 보이진 않을까요? 소듐은 120기가파스칼 범위 압력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은백색의 금속 형태를 보입니다. 하지만 압력이 더 높아져 150기가파스칼 정도에 도착하면 불투명한 검은색 금속으로 변화하고 200기가파스칼 넘는 순간 붉은빛의 투명한 형태를 거쳐 무색 투명한 물질로 변화합니다. 소듐 금속은 정육면체의 결정격자 정중앙에 하나의 소듐 원자가 더 위치한 채심입방 구조가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고압 환경에서는 아주 특이한 결정구조로 변화하게 되며 그 결과는 금속이었음에도 절연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많은 물질이 극저온에서 초전도성을 보였다면 소듐은 극고압에서 절연체가 되는 금속입니다. 그 원리는 형성된 독특한 결정구조로부터 중첩된 소듐 원자가 외부 전자를 원자 사이의 구멍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채워진 전자는 금속 상태의 붕괴를 담당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 전자들은 전자화물처럼 가짜 원자와 같이 행동합니다. 전자가 음이온의 역할을 하며 이온성 화합물을 만드는 셈인데 금속 소듐은 전기가 흐르지만 소듐 양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해 만들어진 소금 알갱이들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성 화합물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소듐과 전자화물로 이루어진 소듐만으로 된 이온화합물이 고압에서 생성됩니다. 결론입니다. 소듐은 용매화된 전자 때문에 물에서 더욱 격렬하게 폭발하는 원소입니다. 폭발이 다가 아니듯 인체에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필수 원소이기도 합니다. 특이하게도 고압에서는 소듐과 전자화물이 이온성 고체 화합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고 투명해지는 금속이 되는 원소입니다. 다가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